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글디시설 꼬마빌딩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2958번입니다. 감재가는 28억 6,286만원이며 토지면적 53평형에 건물면적 122평형으로 1차 체제가는 28억 6,286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2억 8,629만원이며 1차 입찰은 2023년 1월 31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1차 유찰시 2차 체제가는 22억 9,029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3월 14일에 진행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글디시설 경매물건으로 7호선 상도역 490m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서울 꼬마빌딩 경매로 진행 중인 동작구 상도동 글디시설은 토지면적 52.6평형에 건물면적은 122.1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0월 기준으로 28억 6,286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체제가로 오는 2023년 1월 31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이어 8,629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호상 제2종 일반 주거지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39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 건폐율 60%에 용적률을 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7년 12월에 사용생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금요의 근리생활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가내역 등은 건축물대장의 직접 발급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어서 콜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산말소기준 권리는 2008년 1월 2일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6천만원입니다. 다수의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로 임차권 등기자가 강제 갱면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6억 9천5백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태 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감문건 명세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상 다수의 점유자가 예상되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작구 글린시세대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상도, 일동, 상업, 업무시설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작구 상도동, 상가건물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지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동작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서울 동작구 근리지설 매각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색 범위를 좀 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을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근린시설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